이번 시험의 경우에 특징은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그 대신 쉬운 문제는 쉬워서 아주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징이 있는 것이 부동산 공법과 연계되는 문제, 부동산 세법과 연계되는 문제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동차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계산문제는 9문제가량이 출제되는데 우리 계산문제를 무조건 제낀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계산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1번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죠. 동산이 막 눈에 띄죠. 어떤 겁니까? 예, 가식 중에 수목은 동산입니다. 나머지는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 국어라고 하는 것 또랑이죠. 토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 정착물에 포함시킵니다.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 토지 정착물에 해당되죠. 정답 3번입니다. 쉽게 편하게 시작합니다. 자 2번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어. 이건 부동성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성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입니다. 1번은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부동성, 국지화. 자 근데 두 번째요.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토지에 있어서 경제적 개념 5가지. 자본,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러니까 소비재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이거는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이거든요.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으로는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4번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조금 전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단기는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이 어렵겠죠.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나 장기로 가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바뀐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탄력적으로 잡으면 얘는 탄력적이 되고요.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얘는 그냥 비탄력적 이래도 됩니다. 5번은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감가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감가가 안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배제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에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이 조금 쉬워요. 여러분 눈에 그냥 바로바로 보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1번의 경우는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 재분배 나오면 환지 맞고요. 2번 토지와 도로 등의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이요. 법지입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고압 송전선 아래, 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선화지라고 합니다. 4번이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물가 빈자 써서 긴지라고 해야 되죠.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단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냐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하는 것. 여기 경비 나오면 채비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이 문제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에 신규라는 말을 씀으로써 조금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이 주택은 정상제고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기억 얘기 잠깐 빼고요. 두 번째 것부터 합시다. 우리 얘는 주택 건설업체 수가 감소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 세 번째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생산비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급 감소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디귿은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줄었어요. 보조금 줄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겠죠? 공급 감소 해당됩니다. 미음이요. 주택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됐어요. 원가 절감, 공급 증가하겠죠. 그러면 ㄴ, ㄴ 들어가 있는 걸로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미음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겠어요. 자, 기억합니다. 주택 가격 하락 기대. 하락 기대할 때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기 전에 팔기 위해서 공급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급 증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빼면 답은 몇 번이라야 됩니까? 2번이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제자는 이거를 기존 주택 시장하고 신규 주택 시장으로 구분해서 낸 모양이에요.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짓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하면 미리 주택의 경우를 공급을 줄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올 때쯤 되면 공급이 줄 거다. 그러나 그건 무리예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신규 주택의 경우는 뭘 말하냐면 분양 주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양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걸 기대하잖아요. 그럼 건설업자들은 밀어내게 해요. 그러니까 분양을 어떻게 해요?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좀이라도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번을 정답으로 하는 게 맞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의하면 정답을 4번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 정답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답을 맞췄던 것은 2번으로 정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번의 경우에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이고 오피스텔의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3입니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 각각 5%씩 상승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고 한다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단,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정상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여기에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1%라는 말을 여기에 부호를 안 썼기 때문에 저게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의 기출, 정확하게 16회 기출해서요. 저렇게 자연수의 경우는 숫자를 쓰지 않으면 부호를 쓰지 않으면 저걸 양의 값으로 봐요. 그래서 1%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요령이 있어요. 이건 복점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리는 요령에 의하면 이렇게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붙여요. 그리고 가격의 변화율과 가격 탄력성을 곱해요. 가가. 그다음에 소득의 변화율과 소득 탄력성을 곱해요.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하고 다른 가격의 변화율을 곱해요. 그러면 교교, 그러면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된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간단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가가를 해볼까요? 가격의 변화율 5% 그리고 가격 탄력성 0.5 이렇게. 마이너스는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소소할까요? 소소. 소득의 변화율 5%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값 주어진 대로 갖다 집어넣는 건데 요는 X값이니까 X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 얼마입니까? 여기에 교차 탄력성 0.3이고 다른 가격이 5%니까 5 곱하기 0.3 해주고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1을 해주면 여기서 5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나머지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 주어보세요. 그러면 5% X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2.5 여기서 1을 빼기 넘어왔으니까 더하기가 됩니다. 2.5 곱해주면 1.5가 넘어왔으니까 빼는 거죠. 요 값을 계산해주면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당연히 5분의 2 하기 때문에 0.4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4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풀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가 소소 교교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 자 이런 얘기는 강의 중에서 많이 연습을 시켜드렸던 문제입니다. 6번으로 갈까요? A 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단 수요곡수는 우하향하고 공급수는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준대. 공급이 줄면요. 공급 감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야죠. 그리고 공급이 줄었으니까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는 겁니다. 균형 거래량은 감소. 따라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 증가만 따지십시오. 수요 증가만 따지면 가격 상승 그리고 양은 증가한다고 돼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대요. 그런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보다 크대요. 그럼 공급의 증가폭만 따지십시오. 그러면 공급의 증가폭만 따져주면 공급의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그래야죠.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4번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크다. 그러면 수요 감소폭만 고려하십시오. 그럼 수요 감소니까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죠. 그러니까 여러분 4번은 맞는 거죠. 5번입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는 수요 증가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되겠어요. 7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 1번입니다.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해야 되겠죠. 2번입니다. 후퇴 국면에서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경기 정점에 도달하는 건 당연히 상향시장 국면이 되겠습니다. 후퇴 시장은요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향시장 국면에서는 건축화가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은 상향시장 국면입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회복시장 국면에서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게 맞습니다. 5번입니다. 안정시장 국면에서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과거의 가격은요 신뢰할 수 있어요. 안정시장에서는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8번으로 갈까요? A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은 변화하지 않고 수요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했습니다. 이 경우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찾는 거예요. 이게 수요함수가 변화되기 전 상황이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급함수는 똑같아요. 이런 문제 푸는 법 이야기했었죠? 나란히 함수를 놓자는 겁니다. 다만 공급함수만 위치를 바꿨어요. 왜요? 이거 맞추기 위해서. 그래놓고 가운데를 잘라요. 탁 잘라 이렇게. 자라서 서로 다른 부호는 더하라. 같은 부호는 큰 숫자에서 작은 걸 빼는 건데 이쪽은 항상 다른 부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격과 수량의 방향이 반대니까. 자 그럼 몇 피는? 4피는 더하셔요. 140 이렇게. 그럼 피는 140 나누기 4 계산기로 35가 나옵니다. 35를 여기다 대입하거나 여기다 대입해 주십시오. Q값이 나와주겠죠? 52 구해질 겁니다. 자 두 번째 걸 해보겠습니다. 수요함수 똑같이 공급함수. 자 수요함수만 바뀌었어요. 공급함수 그대로 있죠? 그럼 바운드에 툭 잘라요. 그리고 나서 이 다르게 되어지는 여기 분수 부분하고 분수 아닌 것을 더하기 할 때는 이 숫자를 분수로 맞추자 그랬어요. 2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2분의 4 더하기 2분의 3 하면 2분의 7이 되겠죠. 2분의 7피. 따라서 2분의 7피는 이쪽을 다른 부호니까 더하십니다. 140. 따라서 P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P값을 계산하게 되면 7분의 2를 곱하는 거예요. 140 곱하기 2 나누기 7 해주시면 40이 나옵니다. 또 Q값을 계산하면 40을 여기다 대입하십시오. 그 대입해 주시면 Q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곱해주면 80 20을 빼주는 겁니다. 60 따라서 가격은 5가 올랐죠. 가격은 5 증가 양은 10이 증가 따라서 가격은 5 상승 약은 10 증가 2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수 나누는 거 금방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죠. 동영 모의고사에서 자 그 다음 9번으로 건너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큼으로 틀린 거 아시겠죠. 단기가 커요? 장기가 커요? 장기가 크죠. 따라서 단기보다 장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큼으로 장기의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2번은 틀린 겁니다. 3번의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가격과 매도인의 요구가격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5번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회의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답 2번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입니다. 허프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다 고르는 건데요. 기억 보십시오.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휴용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 공리는 반드시 그런 걸 공리라 그래요. 따질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공리예요. 그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리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리한다. 또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거리 마찰개수 중에 반비리한다고 하긴 했지만 자, 그 다음 디귿 공간 마찰개수는 시장의 교통조건과 매장의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 값이며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리을 맞죠. 미음에 고정된 상권을 놓고 딱 정해져 있는 상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 한쪽이 많이 가면 한쪽이 이만큼 적어주는 그런 걸 제로성 게임이라고 해요. 이런 제로성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상한데 니은 빠져야 되는데 그럼 니은 빠진 것을 놓고 나머지 다 맞힌 걸 골라보려니까 없어요. 그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크기에 비리하고 거리 마찰개수 중에 반비리한다고 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측면도 이 신청 자료를 올려서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으로 잡습니다.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 이론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간 정주 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 입지 체계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의 고치의 관계 나왔죠. 이제 나왔습니다.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의 고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 범위가 된다고 보는 것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이라든가 고객의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딱 두 번째 걸 보고 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다. 아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부의 현재가치 개발정부의 현재가치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토지가 있습니다. 2년 후에 대형마트가 개발될 가능성 45%입니다. 우리 항상 50% 뭐 이런 거 하고 60% 이렇게 했는데 2년 후 대형마트가 개발되면 A토지 가격은 12억 1천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천 4백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요구수익률은 10%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자? 개발될 거고 같이 해서 그냥 개발 안 된 경우 가치를 빼요. 그리고 거기다 개발 안 될 확률을 곱해요. 그 다음에 나누기 1 플러스 요구수익률 1년 거는 1승 2년 거는 2승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개발될 경우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억 천 빼기 개발 안 될 경우 금액 4억 8천 4백 그 다음에 곱하기 개발 안 될 확률이요. 여러분 개발될 확률이 45%면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55% 따라서 55% 0.05를 곱해줘요. 그 다음 나누기 요구수익률 10%입니다. 나누기 1.1 나누기 1점을 두 번 하세요. 1.1의 제곱입니다. 그대로 계산기로 순서대로 눌러줘 봐주세요. 답은 바로 3억 3천만 원을 구해낼 수 있어요. 13번으로 가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두 번째 농산물 생산활동의 입지 경쟁 과정에서 토지 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입찰지대라 한다. 세 번째 중심지 가까울수록 지방농업이 입지하고 교회를 갈수록 조방농업이 입지한다. 여러분 세 가지 모두를 다 갖추고 있는 게 뭐예요? 튀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농업입지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입찰지대라는 이 개념 때문에 아론소의 입찰지대론이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튀넨의 이야기를 아론소가 발전시킨 거예요. 14번으로 갈까요?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에 따라 신도시의 소비자가 A 도시와 B 도시에서 소비하는 월추정 소비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C 신도시의 인구는 모두 소비자고 AB 도시에서만 소비하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인구 주어졌어요. 5만 명 여기는 3만 2천 명 그리고 AB 도시 사이에 C 신도시가 위치하고요. A까지 거리는 5km B까지 거리 2km 또 C 신도시의 소비자의 잠재 월추정 추정 소비액은 10억 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네일리 공식 아시죠? B 도시에 대한 A 도시 구매 지향 비율로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요. 그리고 뒤에 거요. A까지 거리는 5km B까지 거리는 2km 5분의 2 거기다 제곱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개선하실 때 앞에 거 개선기로 딱 누르잖아요. 5만 나누기 3만 2천 안 떨어지죠. 딱 떨어지지 않고 쭉 나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뒷부분의 개선을까지 맞아 해석 해주면 정확하게 4분의 1 0.25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4분의 1을 해도 괜찮고요. 이거를 8분의 2 해줘도 해요. 똑같아요. 근데 왜 8분의 2로 했냐면 여기가 10억이거든요. 그러면 A가 2 B가 8이거든요. 그러면 C 도시의 월추정 소비액이 10억이니까 A 대 B를 따지면 2 대 8이므로 그냥 A 도시의 2억 B 도시의 8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대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고 이 문제를 허프 방식으로 풀었다. 그래도 답 나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일리 방식으로 풀어도 답 나오고 허프 방식으로 풀어도 답 나오고 암흑현 앞으로도 답 나오고 이게 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찾으면 3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드리는 거죠. 성규 강좌에서 전용화된 틀들은요. 절대 안 틀려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다 맞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15번입니다. 다음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살짝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런가요? 기억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산업 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운송비가 수송비입니다. 노동비가 임금 집적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이야기 기억 정확합니다. 맞아요. 니은입니다. 래쉬 라고도 하고 래시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래쉬 이렇게 많이 보셨죠? 래시 읽는 건 나름이니까요. 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 수요 측면에서 파악한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니은도 맞는 거예요. 디귿입니다. 넬슨의 수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을 예시한 것입니다. 디귿도 맞는 거예요. 리을입니다. 해리스와 울만학자 두 명 나왔어요. 다 핵심 이론 맞죠?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니을도 맞는 거예요. 이번에 박스 문제의 특징이 심리전 시험 볼 때 보면 그래도 한 개는 틀리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정답을 5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좀 잘하시는 문제 아닌가요? 공법에서 배우시는 그런 문제. 보시기에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용도지역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죠?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은요. 도관농자로 구분하잖아요. 그중에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은 주산공록 맞죠? 주산공록입니다. 그러니까 주산공록 고르래요. 뭐예요? 녹지지역 리을 하나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 문제는 좀 쉽죠? 자 17번 갑시다. 조금 쉬운 문제로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오른 것이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 두 개 물어놓는데요. 자산운용 전문의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하는 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사회에 위탁하는 건 위탁관리 아니면 기업구조조정이죠. 그러면 기업에는 자기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미은에는 위탁관리 아니면 기업구조조정으로 돼 있는 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8번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여러분 많이 했죠?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토지 비축 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이건 직접적 개입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이 다뤘습니다. 이건 간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됐다.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다른 과목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개발부담금제가 나오고 그 위에 거기에 대해서 초과익을 환수하는 것과 관련된 재건축 부담금제도가 나중에 나왔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순서상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1990년에 그리고 얘는 2007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은 일단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연도까지는 외우시진 않아도 됩니다. 얘가 먼저다. 그런 정도. 그 다음 네 번째 주택시장의 지표에서 PIR과 RIR에 대해서 다뤄드렸죠. PIR의 경우는 연간 소득액을 분모로 하고 분자의 주택가격을 두는 겁니다. 연간 소득액분의 주택가격인데요. 개인의 주택지부 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었죠. PIR이 커질수록 내 집 마련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 등기법 아니고 부동산 실명제법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완전 세법 문제네요. 우리 좀 구분 좀 할까요? 취득 단계 때 내는 세금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고 보유 단계 때 처분 단계 때 세금을 좀 이야기해봅시다. 국세로서는 상속 징역세가 역시 취득 단계 때 내는 것이고 보유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지방세로서는 취득세가 역시 취득 단계 때 보유 단계 때 재산세 그리고 처분 단계 때는 딱히 있진 않죠. 그렇다면 기역 양도소득세 국세고요. 부가가치세도 여러분 세법 공부하신 분들은 국세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지방세에 해당되는 거 맞죠?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 단계 때 부과된다. 상속세는 보시다시피 취득 단계 때 재산세는 보시다시피 보유 단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 때 부과한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단계 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기역 니은 2번입니다. 세법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번 갈까요?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층수가 4층인 한계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플로티 구조로 구조는 없음 전체층을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임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가 취사시설이 설치됨 이게 어디에 해당되겠냐는 거예요. 일단 기숙사 아니죠. 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아니고요. 여러분 다중주택하고 다가구는 몇 층? 3계층? 중학교나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여기서 땡이죠. 그래서 얘는 층수가 3계층 연립주택은 4층인데 660초과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땡 탈락이죠. 그리고 다가구 3계층이니까 탈락이죠.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건 다세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함계한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했느냐 하는 문제를 묻는데 이것도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2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1번의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와 운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 당연히 있네요. 두 번째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시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 여러분 금리는 위험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3번의 동일 투자자산이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하면 기피할수록 요구시익률은 높아진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네 번째 민감 논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감 논석 5번입니다. 수년자 가치는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했어요. 요구시익률로 할인한다고 했어요. 요구시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로 뺀갑시다. 5번 답이고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1번 개별 자산의 기대식률 간 상관계수가 0인 2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틀린 거죠. 여러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완전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위험 감소 효과는 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거고요. 0인 경우는 완전 무상관성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나타나긴 하지만 최대가 되진 않죠. 2번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곱하기 구성 비율이기 때문에 가중평균화여 구하는 것 맞습니다. 3번이요.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4번의 무차불 곡소는 투자자에게 동일한 회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무차불 곡선 맞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용 투자자 중에서 보수적 투자자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점을 선택하고요. 공격적 투자자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점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점은 달라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으로 갈까요?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투자론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감정평가론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는 시, 조, 투, 엘, 부 기억나시죠? 시장추출법, 그리고 조성법, 투자결합법, 그리고 에르두법, 그리고 부채감당법 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1번 맞고요. 2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 자본의 기회비용이 무협률이거든요. 금리 같은 거. 반영하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맞고요. 3번의 순령업소득이 일정할 때 투자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여러분 순령업소득이 일정합니다. 그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가치 분의 순령업소득이 환원율이라고요. 그런데 분모값인 부동산 가치, 말하자면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분자인 순령업소득이 일정할 때 환원율, 즉 자본 환원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의 투자 위험의 감소는 자본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위험이 줄어들면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게 되고 위험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게 또 위험할 정도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의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의 특성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답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답니다. 1번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반영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 틀린 거라 그 말입니다. 2번입니다.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지분 투자 수익률, 이게 지분 수익률인데요.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입니다. 말하자면 지분 배당률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후 지분 배당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후 현금 흐름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측면도 살짝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분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말하면 지분 배당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분 수익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출제자나 이것을 지분 배당률, 말하자면 세후 지분 배당률처럼 문제를 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투자의 타당성은 총 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총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모 값에 지분 투자액을 써도 되고 총 투자액을 써도 되는 그런 수익률의 경우를 따져볼 수도 있고 분자 값에 또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고 분모 값에 총 투자액이 들어가는 그런 지표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총소득 승수는 분모가 총소득이고 분자가 총 투자액이 들어가는 그래서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 맞는 얘기고요. 5번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의 경우가 DTI입니다.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인데요. 이 내용이 조금 쉬워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는 그랬습니다. 보기보다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이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순소득 승수는 분모가 순영업소득이고 분자가 총 투자액이다.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필요한 자료에 우리 가능 총소득,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이 부분에서 말이죠. 총 투자액은 일단 주어졌어요. 이거 뭐예요. 만만 원이 1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이거 빼봐요. 그러면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500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분에 1억 이렇게. 그럼 여러분 1억 나누기 500만 원 해주면 20. 정답이에요. 26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기역은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니은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매입 가격은 이렇게 읽으시기 어렵죠. 2억 원입니다. 1년 후에 부동산 처분할 때 순영업소득이 700만 원입니다. 기간 말에 발상하는데 이게 소득 이득이에요. 소득 이득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인데 2억 원의 3%니까 2, 3은 6. 600만 원의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합치면 총 자본 수익이 700만 원과 600만 원 합쳐서 1300만 원 발생한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대출 조건은 이자율이 5%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원리금은 만기 일시 상환한다고 돼 있죠.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 타인 자본 40%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 분모에 자기 자본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2억 원의 40% 이렇게 곱해 주십시오. 그럼 8천만 원 아닙니까? 8천만 원은 빌렸어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내 돈이죠. 1억 2천만 원인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1만 2천 원에 1만 원이라고 표시하면 될 거고요. 분모는 그렇죠? 여기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자본 수익인데 두 가지 합친 돈이죠. 이렇게 그럼 1300 빼기 빌린 돈이 8천입니다. 8천 곱하기 이자율 5%니까 0.0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1300부터 누릅니다. 계산기로 1300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의 저장 M플러스 하셔야죠. 그 다음에 8천만 원 곱하기 0.05 그리고 빼내는 겁니다. 계산기의 저장했던 거 빼내죠. M-MR. 그럼 이제 분자값 계산 끝난 겁니다. 나누기 1억 2천. 1만 2천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1억 2천 곱하기 100 해주면 딱 답이 남는 거죠. 7.5% 그런데 타인 자본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거.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할 때 분모가 2억 원 전체가 내 돈입니다. 2억 원을 그대로 쓰시고. 총 자본 수익은 똑같이 130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빌린 돈 없으니까 이자를 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 계산하는 거죠. 1300 나누기 2억 곱하기 100 이렇게 주게 되면 6.5%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7.5%와 6.5%로 돼 있는 걸 정답으로 찾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2번입니다.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대처한다. 이건 아니죠. 반대로 돼 있네요. 여러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대처하는 것은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의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 최근의 상황이죠.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따라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의 상황에 맞물려서 좀 쉬운 문제입니다. 2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구입 능력을 재고시켜 높이는 거죠.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자금 대출의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네 번째는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게 주택금융의 개념입니다. 5번의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에 출자 또는 용지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주택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 보증기관은 보증기관은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사 최소한 두 개는 기억해야 되는데 금융에서 기억할 건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정책론에서 기억할 건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금융이죠.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억하신 분도 그냥 탑지금 되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 29번입니다. A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아있는 대출 잔액은 대출 잔액 구하는 거예요. 미상환 저당장금. 단 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조건에 하나입니다. 고정금이 5%고요. 총 대출 기간과 상환 주기 월말 분할 상환입니다. 월 단위로 갚는 거예요. 30년을. 월별 지급금액 54만 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내지는 원리금 상환액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30년인 저당 상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5년 연금의 현가 개수 주어졌습니다. 활용하는 것만 알지 알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고 거기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 곱하면 끝이에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미상환 저당장금 구할 때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쓴다. 그런데 남은 기간 걸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미상환 저당장금을 구할 때 부채 서비스액은 54만 원 이미 계산됐으니까 54만 원에 연금의 현가 개수 남은 것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만 원 단위 미만의 경우는 절사하시오. 그러면 만 원 단위 미만의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따라서 9237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되는 문제. 30번입니다.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대출 상환 방식별 대출 채권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 듀레이션. 듀레이션이 짧은 거에서부터 긴 거 긴 것이 짧은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 순서 많이 갚은 게 짧다 그랬어요. 이 셋 중에서 초기에 많이 갚은 게 뭐예요. 원금 균등 많이 갚았어요. 제일 늦는 거 만기 일상환 가운데 원리금 따라서 그렇게 배열하시면 끝이에요. 따라서 정답 1번 진짜 많이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31번입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인데 문제가 좀 지엽적입니다. 30회 때 나왔고 또 나왔는데요. 1번 유동화 자산이라 함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말합니다. 2번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3번 유동화 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고요. 4번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합니다. 근데요. 5번 PF,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입니다. 이거는 상법의 근거에서 만듭니다. 물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타당하지 않게 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땐 상법에 따르는 건 맞습니다만 문제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이니까 ABCP 대신에 ABS라고 합시다. ABS는 반복적으로 유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 ABS에 유동화는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금융당국의 경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룰을 정하고 등록을 하고 하는 것들은 금융위원회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따라서 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이죠. 그러니까 대개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나와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 두 군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요. 좀 문제가 지역적입니다. 그래서 난 또 상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법령 자체가 조금 어려운 법령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갈까요? 이거는 진짜 어이없이 쉬운 문제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연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 등의 매입임대주택.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래잖아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3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1번의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가 시장을 점유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공급자. 따라서 수요자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공급자 접근으로 목표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했어요. 1번은 틀린 거예요. 이번에 적은 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입량을 느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전략이 적은 가격 전략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겠고 3번째 마케팅 믹스란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수요의 조합을 가르쳐서 마케팅 믹스라고 부릅니다. 4번째 시장 세분화 전략, 세그멘테이션. 이거는 사람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인구,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5번의 고객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가 고객입니다.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이 고객 전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4로 갈까요? 이것도 쉽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리 방식을 고르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자가관리라는 게 있고 위탁관리라는 게 있고 혼합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 설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것도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요.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고 기밀 유지에는 어렵다. 위탁관리의 특징인 거 아시죠? 그래서 금방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어요. 35번으로 갈까요?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행스럽게도 알려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기를 기억, 감가,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수가 아니라 경제등 내용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수가 아닌 경제등 내용수를 의미합니다. 바뀌었어요. 1번, 기억 땡입니다. 기억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도론가를 여러분 감가 수정은 감액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액할 때는 물, 기, 경이 다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있죠? 니은은 맞네요. 디귿입니다. 감가 수정의 방법은 내관분 3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관찰감가법, 그리고 분해법입니다. 맞죠? 디귿 맞네요. 니은입니다. 내용연수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율법이 있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미음입니다.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는 거. 감가율이 상강률이에요. 그런데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매년 감가액이 점차 줄어요. 그래서 점차 준다, 점차 감소한다. 그래서 체감상각법이거든요. 니은은 틀린 겁니다. 니은, 디귿, 니을로 되어 있는 4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36번으로 갈까요? 조금 지엽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기본소에는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장가치 이외의 것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다. 1번입니다.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맞고요. 2번의 감정평가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 맞고요. 4번의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느낌상 봐도 이거 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4번은 틀린 거예요. 5번의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합리성, 적법성, 결여되어 몇 더가 판단이 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해야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37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이런 문제의 유형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능총소득 주어졌고 공실 대선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운영경비가 이거 유예총소득이 아니라 가능총소득의 2.5%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 보셔요. 이게 가치의 구성비율,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율이 주어졌고 환원율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환원 방법은 직접 환원법이 돼 딱 보면 물리적 투자격으로 구하라는 얘기인데 아예 친절하게 다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념하실 것이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떤 거요? 가능총소득 여기요. 4,400만 원이고요. 이 두 개가 합치면 얼마요? 12.5%를 빼내는 거예요. 그럼 12.5%를 빼내면 얼마가 될까요? 공실하고 영업경비 한 대 합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따라서 87.5%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0.875 해주는 겁니다. 87.5%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순영업속도 구해주는데요. 순영업속이 구해지면 이걸 환원율로 나눠야 될 텐데 환원율은 물리적 투자결합법 아닙니까? 그럼 토지 환원율 5%, 토지 가격 구성비 0.6 이렇게. 건물 환원율 10%, 건물 가격 구성비 0.4. 그럼 여러분 계산기로 5 곱하기 0.6M+, 10 곱하기 0.4M+, MR 해주시면 7%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해진 순영업속에서 그것을 7%인 0.07로 나누기만 하면 답이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면 여러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입니까? 3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38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게 맞아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법조문에 보면 반드시 그런 거 아니다.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집원,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 면적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리고 그 밖의 대통령 용거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게 맞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신 분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맞는 곡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국장은 표준지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여러분 국장이 하는 건 제가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시공구라고 그랬어요. 중앙이라고 그랬죠.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국장은 표준지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법인 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표준지택 가격은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요. 여기 감정평가 법인 등 그 부분은 빠져야 됩니다. 5번입니다. 표준 공동주택 가격은 개별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제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표준 공동주택, 개별 공동주택 그런 거 없어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39번으로 건너갈까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세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중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등치만 큰 거예요. 이런 문제는 뭐라고 그래요? 호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래세례비교법 같은 경우는 답찾기가 오히려 쉽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금액을 봐요. 거래가격 8억 원이군요. 그다음에 면적 비교치요. 여러분 대상과 사례의 경우 어떤 분은 여기에 주상용이라고 해서 주상용은 잘 모르겠다는데 주상복과 같은 거 있잖아요. 주거용으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상가 건물 같은 것도 있는 거를 주상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맞추세요. 그러면 여기는 면적이 200이고 여기는 면적이 150이니까 면적 비교치 200분의 150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면적 비교치 찾아볼까요? 200분의 150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갈까요? 금액은 물론 8억이었고요. 사정보증치는 아예 0.9로 줬네. 따라서 그냥 끄집어냅시다. 그다음에 집가변동률의 경우는요. 여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주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거용 부분을 따져야 돼요. 따라서 1.05로 해야지 1.04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점수성치 1.05. 그다음에 개별요인에게 지역요인 똑같으니까 할 거 없고 개별요인은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하니까 0.95. 개별연비교치 0.95. 이것만 순서대로 곱하면 돼요. 그게 상승식이니까. 순서대로 곱해볼까요? 금액 8억부터 시작하죠. 8억. 그다음에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그냥 갑니다. 그다음 곱하기 0.9. 곱하기 1.05. 곱하기 0.9. 그럼 답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불이 많이 했죠. 그냥 누르면서 눈으로 보면서 계산기로 답 찾을 수 있다고. 따라서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40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려낸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거래설의 비교법은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되나. 공시가 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틀린 거죠. 공시가 기준법도 비교방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비교방식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이하 주된 방법입니다만 이걸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다른 평가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5번의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학교론마스터 이영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